와우 오 예쁩니다 또 인어 같네요 좀 떨리긴 하는데 파이팅해서 찍어보겠습니다 민채가 지금 찍고 있다고 해서 잠깐 돌아왔습니다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예뻐 너무 예쁘다 파이팅 오 이거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난 잘 찍고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지금 크라언니가 개인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예쁜 크라언니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크라언니가 손을 예쁘다 예쁜 크라언니 너무 예뻐요 채연언니가 촬영장에 들어갔는데 아주 잘 나올 것 같은데요? 오 예뻐 어머어머 언니는 얼굴 각도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? 10점 만점에서 10점 아닌가요? 완전 잘 나오는데 뿌듯하다 지금 가람이가 촬영하고 있어서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슘슘슘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멤버 중에 감명인 것 같아요 귀엽다 진짜 예쁜데? 샴푸 광고 같아요 샴푸 광고 가람이 나중에 샴푸 광고 찍어도 재밌어요 머리도 길어가지고 거의 빠이들어 거의 빠이들어 도장 12도 간장 5도 6도